등기관 처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26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법원은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 처분 쪽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등기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등기소 내에서 등기관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 지금 시간인데 이 시간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고 잘난 부분에만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등기관 처분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접수하고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할 사항 중에서 심사하다가 특히 각가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이 부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먼저 접수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접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접수는 의무사항이고 아무리 어처구는 없다 할지라도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접수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선택적으로 접수받는 것이 아니니까 접수는 받은 다음에 등기실행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고 등기 못할 사유를 각하하는 것이 과정이어서 접수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접수란 것은 받게 되면 효과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건 앞서는 다룬 적이 있는데 접수한 효과라는 것은 신청정보가 저장된 때 등기신청사항에 대해서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 등기사항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수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저장된 때 접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기 간단히 참고하시고요. 접수를 받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접수번호는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부여할 때는 원칙이 한 건당 1 접수번호가 원칙이어서 하나의 건수별로 접수번호를 따로따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 등기신청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 하나의 특례교정인데 이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환매등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환매라는 것은 우리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요식에 대해서 갚아하고 의라고 들이서 매매기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약으로 기약을 체결을 하고 다시 환매틱기약을 맺은 경우에 환매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등기 이전 등기랑 환매등기의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두 권입니다. 이전 등기도 한 권의 등기이고 그 다음에 환매등기도 한 권의 등기여서 두 권의 등기가 동시에 들어올 경우에 이 두 개 등기에 대해서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되므로 한 해 사례가 땡땡 친 다음에 환매를 써놓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게 내용 뒤에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접수를 받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접수가 끝났을 경우에 접수증을 교부해 주면서 접수 절차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접수라는 것은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저장될 때 발생한다 요건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는 한 권당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가 등기 신청이 같이 들어온 경우는 여러 권에 대해서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접수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접수 후에 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는데 접수한 다음에 이제 심사되기 전에 하나 미리 볼 것이 등기 신청에 취하란 말에 나옵니다.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인들이 등기 안 하겠다고 처리하는 것을 등기 신청에 취하하거든요. 그럼 취하나 철회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누가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이며 취하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충분합니다. 먼저 등기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나 또는 각하 처분 전에 완료 전 각하 전에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등기 신청에 취하하거든요. 신청인이 취하게 돼 있는데 취하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취하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죠. 등기 신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있을 경우에 이 취하도 반드시 공동으로 취하게 돼 있고 공동 신청하는 길을 단독으로 취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취하는 공동 신청하는 길일 경우는 공동 취하가 들어가는 것이고 단독 취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기 신청을 임의드리가 등기했을 경우에 즉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등기를 위임했을 경우에 임의드리인이 등기 신청하게 되면 원칙은 취하권이 있느냐 임의드리인은 원칙이 취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취하권이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특별수권이 있을 경우 취하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랑 똑같은 규정이냐 민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취소권자 배울 때 취소권자의 경우 민법 공부할 때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고 승계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 다 있다고 배웠는데 문제는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의드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은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 돼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한 경우도 임의드리인은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기의 경우는 언제까지 취하하느냐 등기를 완료되기 전까지 즉 마치기 전까지 취하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등기 끝나는 시기라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록한 다음에 등기관의 식별부를 입력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식별부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등기비의 등기사항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취하는 가능하다.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느냐 완료되기 전까지 완료라는 시기는 언제가 완료 시기냐 등기관의 등기관이 등기 처리한 다음에 식별부를 입력하기 전까지 입력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니까 이 전까지 취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취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각하 처분 전까지 취할 수 있도록 실무상에서 규정을 하는데 왜 각하 전에 취하를 권해보느냐 등기 신청한 다음에 만약에 등기 신청에 각하를 당합니다. 각하를 당하게 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방문 신청할 경우는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 서류만 돌려주는 것이 각하의 효과예요. 그런데 취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신청서 등 반환할 경우에 등기 신청 전부가 취해야 되는 경우는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부속서류 일체를 전부 다 반환시켜줍니다.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하고 돌려받은 서류에 대해서 나중에 등기 신청을 다시 하고 싶을 경우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를 당하게 되면 각하는 신청정보를 제외하고 돌려주다 보니까 신청정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 신청을 다시 하고 싶은 경우에 신청정보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불이익이 따로 하다 보니까 등기관이 자령권으로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하기 전에 취하라고 권해보는 것이 자령권이니까 참고하셔서 언제까지 취하하느냐 완료 전 각하처분 전까지 취하를 받아주겠다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취하의 방법은 신청한 대로 취하면 됩니다. 전자신청한 사람은 전자문소로 취할 수 있고 방문 신청한 사람은 방문해서 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청한 대로 취하랍니다. 내가 방문 신청했다. 그럼 등기에서 방문해서 취하서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신청한 사람은 전자문소로 본인 인증받은 다음에 취하면 되는 것이어서 신청한 대로 취할 것이고 엇갈리게 취하면 안 됩니다. 서면등기 신청한 사람이 전자문소로 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자신청한 사람은 전자문소로 취하는 거지 서면등기 취하는 건 허용하지 않으니까 신청한 대로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인 내 범인의 경우는 전부 취하가 원칙이에요. 전부 등기 신청 전부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일괄 신청한 경우는 이때는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해서 범인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소에 한 번 출제하기를 등기 신청을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한 경우에 일부 취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취하도 인정하니까 전부 취하와 일부 취하 둘 다 인정함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신청서 반환 설명드렸듯이 등기 신청 취하가 된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주는 것이 취하의 효과니까 신청정보와 부속서류 일체를 전부 다 반환하는 것이 취하의 효과가 됩니다. 취하는 한 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여긴 정리가 될 테니까 가볍게 한 번 잘 읽어보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심사입니다. 심사라는 것은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방법이 정해지는데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실제로 심사할 것이냐 형식으로 심사할 것이냐 둘로 따집니다.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있어요. 실제로 심사하면 좋은 점은 진정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 실제로 심사한 경우에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모든 사안을 다 조사하게 되면 진정성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 나쁜 점이고 형식으로 심사한다는 얘기는 서류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좋은 점은 진정성은 좀 떨어질 지연정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그 나라의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심사하는 걸 채택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채택을 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현행 부동산 형식적으로 등기 심사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 과정이고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심사의 범위가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제출할 첨부 정보로 심사하게 돼 있으며 일체 심사할 수 없도록 제안하다 보니까 요거로만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일체 질문과 신문할 수 없도록 제안에 걸리니까 제출된 서류 위주로 심사하는 것을 형식적 심사라고 부릅니다. 심사할 등에서 등기 못하는 경우를 각하 사유라 해서 등기 못할 경우가 법제 29조의 각하 사유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법 29조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한다 해서 법제 29조의 각호에서 11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11가지 해당되는 경우 등기는 각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하에 걸렸다고 무조건 반드시 각하할 것이냐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재량권이 있어요. 등기관에게는 흠결이 보존될 수 있고 보정이란 것은 보완과 수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 요게 예외 규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하에 걸리게 되면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은 지금 각하 사유에 걸려 있습니다. 등기 못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거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서 보정을 권합니다. 보정 권한 게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했을 경우에 등기는 실행이 들어가니까 그 참고에서 잘 정리하시되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더라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했을 경우에 등기 사문은 실행이 되고 자기 손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보정한 효과가 되고요. 보정이란 것은 권고할 사유이지 명령한 의무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관에게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 틀린 말이에요. 보정을 권할 수 있는 자량상인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각하 등기 못하는 사유가 쭉 법의 29조에 나열이 됩니다. 하나씩 따져보는데 각하 사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우 각하할 것인가를 잘 세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사실 공부예요. 첫 번째 보기에도 각하 사유가 사건이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지 않느냐 한 때 줄여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등기 신청을 각하당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법조문상에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등기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조문상에서는 쭉 나열이 안 돼 있어요. 나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등기할 수 있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칙 제 52조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다 해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 이제 열 가지가 쭉 나열이 됩니다. 가질 수는 열 가지이지만 프로에 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 열 번째 나온 것이 그 밖의 한 마리에 나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공부하시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 강의 진행하겠지만 강론 들어가서 이런 사항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몇 개가 나와요. 이 모은 걸 다 모아놓은 것을 그 밖의 한 마리에 써서 집어넣은 것이 이 박스인데 이 박스는 시험에 너무너무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각하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를 출제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 박스는 굉장히 중요해서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씩 따져가는데 첫 번째 규칙 제 52조에 법제 29조 이후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권을 한다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이 열 가지를 쭉 공부를 해놓고 넘어가시되 첫 번째 보기 되면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등기능력 없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가까이 해라. 등기 못할 물건이란 것은 뭐 교량이나 터널 공유수면화의 토지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등기를 못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게 신청도라는 경우도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고 또 권리의 경우는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주위 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가 신청도라는 경우도 각하한다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각할 당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 이 말 뜻은 민법에 인정이 안 된 특약들은 전부 다 각하당합니다.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대화가 될 텐데 공유자 간에는 공유물을 쪼개지 말자라고 공유물을 불분할 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인정한 특약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민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약은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그럼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약정 특약 들어보지 못한 것들은 등기를 못하게 지한이 원리니까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구분건물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구분건물 대표적인 얘기가 아파트의 경우는 전여 부분 건물하고 대지사용권에 대해서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아파트 건물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가 없는데 분리처분은 금지 등기를 위반해서 신청한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계시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없고 토지만 팔아먹지도 못하고 아파트 건물만 담보 제공할 수도 없고 아파트 대지만 담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분리처분 등기는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아파트 건물과 대지사용권은 한몸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분리처분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뭐 대부분 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전세권이란 권리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농지의 전세권이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게 차이점이에요. 농지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는데 참 잘 나옵니다. 왜 안될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1900년대 초창기에는 소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작을 둬서 농사짓기하고 수익을 나눠 가져요. 2대 8, 3대 7 이런 식으로 나눠갔는데 소작농의 경우는 1년 내내 농사를 잡아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지주는 계속 돈을 벌고 앉아 있고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농사 만지면서 등골 휘면서 1년을 못 먹고 삽니다. 이런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지법을 예정하면서 아마 요즘에 최근에 뭐 LH 사건 나오면서 농지를 많이 나왔는데 농지를 소유할 자는 농지를 경작할 자만이 가지라 해서 경자 유전원축을 만들면서 농지는 소작농의 폐해를 없을 목적으로 농지 전세권익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겁니다. 농지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신청 들어온 경우에 당연히 각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불가분성이고 수반성이 인정이 됩니다. 저당권에 이어 피담원 채권과 어떤 경우도 분리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분리처분 금지가 되니까 저당권과 피담원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한다거나 피담원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남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도 각하당하니까 저당권과 피담원 채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 해서 분리처분 등기도 각하당하니까 다섯 번째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경우 일곱 번째 같은 맥락인데 미등기 토지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 공유인 당시에 보존등기 할 당시에는 공유자 전원이 전원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한다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분이란 것은 하나의 소유권의 일부예요. 하나의 소유권이 나와야 일부가 안 나오는 거지 하나의 소유권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가 먼저 나올 수 없으니까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각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상속을 여러 명이 같이 받습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도 전원명의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하니까 둘 다 같이 엮어볼 것이 지분만에 대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허용하지 않고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 주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8번의 경우는 관공소나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한의 대표적인 예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란 것은 민사집협법상 촉탁할 등기입니다. 법원이 촉탁할 등기인데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때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이거는 촉탁할 등기인 거지 이거 신청할 등기가 아니다 보니까 촉탁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등기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하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기들은 다 촉탁할 등기인 거지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말이 비슷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압류는 촉탁할 등기인 거지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의 경우는 이미 보조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보조등기 또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이중에 소유권 능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보조등기하고 소유권 보조등기하고 소유권 보조등기하고 두 개가 이중성립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하당합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은 이거는 뒤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 박스는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건 서비스 문제가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구별을 못해요. 이게 등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별이 여기에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이 박스는 너무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잘 기억해서 세분 하시길 바랍니다. 각각 사유가 문제 나왔다 싶으시면 거의 대부분 여기를 내고 들어오니까 이 박스 잘 기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사실 공부고요. 그 다음에 각각 사유가 쭉 세 번째부터 보게 되면 세 번째의 경우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하더라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무권대리가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를 각하 당합니다. 그럼 대리라고 오긴 하지만 위임장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로 확인된 경우에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등기 신청할 때는 당사자이건 대리인이건 반드시 등기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리인이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는 각하 당하니까 불출석은 당연히 각할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 제공이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청정보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을 빼먹었다거나 또는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빼먹었다거나 기재 방식에 어긋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 신청정보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등기목적의 권리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 당하더라. 그럼 비읍번의 경우는 신청정보랑 등기부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 당한다 해서 신청정보랑 등기부가 부르지 않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하고 등기의무자가 등기부랑 다른 경우도 각하 당합니다. 신청정보는 홍길동이 나와 있는데 등기부상 이몽룡이 나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를 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는 다만 포괄승계의 등기 매매기약을 체결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아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등기를 포괄승계의 등기는 제외한 데 등기를 실행하는 예외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정보랑 등기부랑 의무자가 다른 경우 등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더라. 포괄승계의 등기는 제외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와 등기원의 증명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등기원의 증명정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서 매매기약서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정보랑 계약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각하당한다. 그 다음에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빼먹은 경우도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주소증명정보를 빼먹었다거나 대장 등을 빼먹은 경우 서류를 빼먹은 경우는 각하당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경우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또는 수술을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부과된 의무를 이용하지 아니한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글자로 줄여서 머니머니 해서 돈 낳은 얘기입니다. 돈 내지 않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하게 되어 있고 열한 번째 경우는 신청정보랑 등기기록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서로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서류에 불일치가 많아요.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신청정보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첨부정보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불일치가 많은 겁니다. 여기 보니 신청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5번이고 신청정보랑 등기부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6번이고 신청정보랑 등기부상 의무자가 맞지 않는 경우 7번이고 신청정보랑 서류 중 등기부원의 증명정보 서류 첨부 중 다른 경우도 8번이고 그 다음에 9번에 필요한 정보 첨부정보 제공하지 않냐 9번이고 열 번째는 돈 내라는 얘기이며 열한 번째는 신청정보랑 등기부랑 첨부정보 중 대장이 다른 경우에서 대부분 다 각하당하는 이유가 신청정보랑 등기부랑 첨부정보가 불을 차는 경우 각할 당하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각할 왜 당하는가 이해할 수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효과가 두 개가 달라집니다. 29조 1호란 것은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등기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실행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실행이 되버린 경우 등기할 수 없는데 실행이 되버린 경우는 당연 무효등기입니다. 절대 무효등기 절대 무효등기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 왜 실행했냐고 빨리 말소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3호 이하 사유는 각하사유로 할지라도 3호부터 시작해서 열한 번째까지 되겠지 나머지 사유는 일단 등기할 수 없는데 실행이 되버린 경우는 당연 무효등기 아니라 유효등기입니다. 유효등기를 인정하다 보니까 직권 말소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배울 때 등기법 하에서 무효등기란 것은 두 개가 있더라 뭐하고 뭐 관할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등기법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각하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했는데요. 각하사유는 워낙 중요하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걸 등기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은 반드시 세분하시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렇게 하실 부분으로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유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떠들은 우리가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 OX 문제로 여러분이 교재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 지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OX 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 공부된 거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꼭 다시 복습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